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 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 이랍니다 꽃님들 그리고 오늘 꽃 주문하시면 추가 박수 찾기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제일 날씨가 따뜻하다가요 일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받으실 겁니다 솔채입니다 보라 솔채 만원 이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꽃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보라 솔채 마당 정원에서는 올덩대는 야생아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보라 솔채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빠삐오 세대 입니다 빠삐오 세대 온종 빠삐오 세대랍니다 이런 꽃대가 현재 세대가 물려 있는데요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빠삐오 세대 만 5,000원 이랍니다 아주 저렴한 이 아이는 입고 되었습니다 만 5,000원 입니다 그리고 한이호야 오늘 중간 중간 또 할인한 하이들 있습니다 한이호야 두 개 있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골드 금전수 입니다 골드 금전수 정말로 많이 컸는데요 얘가 음지에서 있기 때문에 햇빛을 못 봐서 지금 골드 색은 없습니다 그런데 꽃님들 댁에 가서 햇빛 짱짱하니 보면 얘들 정말 많이 컸습니다 골드 색 나옵니다 골드 금전수 7,000원 이랍니다 얘들 이 정도 되면 지금 16,000원 8,000원 정도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겹 호주 매화입니다 장미 겹 호주 매화 얘들은 정말 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피는 아이 인데요 최대한 꽃님들이 춥게 키우셔야 된답니다 춥게 키우시고 항상 물척척하니 해주셔야만이 얘들 꽃 오랫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겹 호주 매화 대 17,000원 입니다 황금 매자입니다 황금 매자 황금 매자는 봄부터 여름 꽃 단풍 지기 전까지는 형광색으로 있습니다 아주 작고 입장이 예쁜 올동대는 황금 매자랍니다 황금 매자 할인해서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철죽입니다 철죽 고납 철죽 핑크 철죽 아자리아 얘들은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곧 보실 수 있습니다 5,000원 이랍니다 올동대는 아이들 이랍니다 그리고 부겜베리아 입니다 부겜베리아 얘들 3,000원씩 이랍니다 부겜베리아 그리고 향기 시클라면 이랍니다 대품 향기 시클라면 얘들 내년 2월까지 꼭 보실 수 있는데 정말 꽃이 밑에서 끊임없이 꽃이 올라온다 그래서 영양제 많이 주시고요 최대한 축제 키우시면 꽃 아주 오래 본답니다 향기 있는 시클라면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플랜 바구 입니다 플랜 바구 꼭 베란다 정원에서 꽃님들이 보시면서 꽃 키우실 분들 6,000원 이랍니다 뉘엘리아 입니다 뉘엘리아 는 다순이라고 할 정도로 온순하고 꽃이 아주 잘 올라온답니다 얘들도 조금만 맞으면 1년 내내 꽃 보실 수 있습니다 만원 이랍니다 마지나타 입니다 마지나타 이 아이들 이렇게 핑크, 황금 이렇게 두개 있는데요 오늘 마지나타 얘들은 몸값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가격도 할인된 가격인데요 마지나타 8,000원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마입니다 율마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예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대물렌버키아 18,000원 이랍니다 대물렌버키아 아주 좋습니다 18,000원 입니다 한금 측백 입니다 한금 측백 이렇게 되어있는 한금 측백 5,000원 이랍니다 한개 있습니다 8,000원 했던 아이 꽃핀 노즈마리 애목대 지금 꽃핀 노즈마리 애목대 얘들은 꽃님들 댁에 가서 꼭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얘들 마당정원에서 올똥아인 아이입니다 9,000원 인데요 7,000원 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무궁아 입니다 무궁아 노란색 꽃이 피는 무궁아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네이시아 입니다 네이시아 이렇게 꽃이 계속 올려주는 네이시아 얘들은 습한거 싫어합니다 5,000원 그리고 하이트 스파이어 하이트 스파이어 하이트 스파이어 하이트 스파이어 사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원 그리고 별수국 얘들 꽃이 다 졌습니다 얘들 아이 여기 꽃 하나 올라올라 가고 있네요 여기도 하나 올라올라 가고 있는데 7,000원입니다 블랙매직 동백 얘들도 이제 두개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블랙매직 동백 1년에 꽃 두 번 피는 빨간 병꽃입니다 1년에 꽃 두 번 피는 빨간 병꽃 5,000원입니다 그리고 꽃 피는 노즈마리입니다 얘는 대분 2만원 정도 하는데요 꽃 피는 노즈마리 대분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백자단이랍니다 백자단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수영 잡아져 있는데요 하얀 꽃이 피고 미양이랍니다 따뜻한 지역 올동대입니다 백자단 14,000원이랍니다 미쓰김나일락 미쓰김나일락 얘는 안전대품 3만 2,000원 이상 가져오 미쓰김나일락 대품 1만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대동백 얘는 안전대동백입니다 꽃 다글다글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대동백 2만 6,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3만원 정도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정원수로 아주 인기가 좋은 요즘 새로 나온 정원수입니다 베이비블루 베이비블루 은색 이랍니다 은색 크면 클수록 이렇게 변해간다는 베이비블루 은색으로 이 아이들이 바뀐답니다 지금은 작아서 잘 못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은색으로 바뀐답니다 베이비블루 2만 5,000원 정도 하는데요 2만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금황제입니다 금황제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금황제 이 아이들 3만 5,000원입니다 무늬고무나무 무늬고무나무입니다 무늬고무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 애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 노랑카라입니다 노랑카라 노랑카라 애들은 보시다가 마당정원에 심으셔도 됩니다 노랑카라랍니다 노랑카라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액스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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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꽃피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액스플라워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자네 향기 있는 자네 애목대 자네 12,000원 대음목소 오늘 할인했습니다 대음목소 올똥 잘되는 대음목소 향기 정말 좋습니다 가을에 아주 향기 정말 좋은 정원수 대음목소 할인해서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음목소 향기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소음목소 15,000원 사임당입니다 얘들도 향기 정말 좋습니다 사임당 4대의 사임당 최대한 특혜 키우셔야 됩니다 list 9,000원 Uma 19,000원 13,000원 Singinju 이 아이들이 종처럼 이렇게 꽃이 달린답니다 그리고 얘들도 약간의 미양이 있답니다 따뜻한 지역 올동대입니다 18,000원입니다 4개국입니다 마당종원에서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온실에서 나온 아이들 아닙니다 얘들 꽤 마당종원에서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베란다종원에서는 1년 내내 꼭 보실 수 있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3번 안타지않아 얘들 꽃피면 정말로 향기 좋고 꽃 많이 피들 9대 10대입니다 얘들 9대 10대 28,000원입니다 그리고 빨간포인세이타 좋습니다 빨간포인세이타 크리스마스꽃이라고도 하지요 4,000원 만냥금입니다 만냥금 빨갛게 물들어가는 만냥금 부자되는 나무 23,000원입니다 그리고 복하시 장미 복하시 동백입니다 복하시 동백 이렇게 꽃 달려있습니다 여기가 끊어져서 22,000원 했는데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흑향 동백입니다 흑향 동백 16,000원입니다 그리고 향기 좋은 서향 동백입니다 하사하고 향기 좋은 서향 동백 꽃들 이렇게 지금 많이 달려있습니다 19,000원입니다 핑크색 천리양 화이트색 천리양 이렇게 있습니다 마당 정원에서 월동되는 아이들 그리고 향기 정말 좋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즈 자주색 크리스마스 노즈 이 아이들은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이네들은 꼭 많이 올라오고요 마당 정원에서도 월동 매우 잘 된답니다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대베고니아입니다 대베고니아 완전 대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베고니아 13,000원입니다 오돈도입니다 오돈도 두대 이렇게 두대씩 올라오는 오돈도 오돈도는 내년 2월까지도 꽃이 핀답니다 19,000원이랍니다 향기 있습니다 최대한 춥게 키우셔야만이 꽃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황금보다 값진 향신료로 쓰이던 샤프란이랍니다 이런 보라색 꽃이 올라왔는데 정말 꽃 다순위로 잘 올라오는 샤프란이랍니다 1번 샤프란 9,000원이랍니다 울동됩니다 빨간색 한타지아난 꽃님들 댁에 가면 꽃 얘들 터뜨려 줄 것 같습니다 빨간 한타지아난 19,000원이랍니다 비덴스 1,000원이랍니다 꽃님들이 얘들도 마당에 있었습니다 비덴스 다듬어서 키우실 분들 1,000원입니다 그리고 꽃 피는 염자입니다 꽃 지금 피어있는 염자랍니다 14,000원입니다 개나리자스민 얘들 내년 봄까지 베란다 정원에서는 피고지고 한답니다 개나리자스민 5,000원이랍니다 백 묘국 백 묘국 3,000원이랍니다 꽃무릎 꽃무릎 10개 4,000원 내년에 3,40개 정도 보실 분들 지금 심으시면 됩니다 봄까지 식단합니다 색. 귀하셨습니다 흑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